손으로 뭘 하냐는 게 진짜 어색하다. 한눈만 해가지고 오히려 더 잘 자르시는 거 아니에요, 발로까지? 아, 이거 있다며.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? 넣어서 그냥 다져. 아니, 안에다 너 통에다 그걸 열어봐. 아, 이 안에 된다고? 역시 다 템빨이에요, 템빨. 뭐가 어떻게 됐는지? 어, 어디 맞냐? 불었어. 불었어. 기구가 저한테 오면 다 고장 나서 나가거든. 마이너스. 그래서 남편이 문제야, 문제야. 각자감이 있어야 되는데. 맞아요. 힘만 줘서는 안 돼. 어우, 남나. 아, 이렇게 쉬는 걸 좀 넓게 만들었어. 눈치면 닿아. 정옥채는 시어들이랑 너무 닮았다. 닮았어.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. 표정이 있어. 부들부들. 저 때 막 들어간다, 저거. 부들부들. 저 때 막 들어간다, 저거. 티빌라 그래, 그렇게 키보라 해. 그래, 그렇게 키보라 해. 이 정도 넣는 거 아니야? 아니, 전기레인지 지금 켜고 지금 움찔을 해요. 이거 뜨거운 거 아니지? 되고 있는 건가? 놀래라. 시안이 굶겨오는 거 아니에요? 그런가 보다. 시안아. 애기들은 자는 게 제일 예뻐. 시안아. 시안아. 어떻게 해요? 어? 나가기 싫겠다, 춥고. 아아. 빨리 와, 빨리. 너희 세수고, 양치하고. 얼마나 나가기 싫을 것 같아. 어. 너 나간다, 이제. 나간다, 이제. 다행이다. 우와. 시안이 작아? 이거 술로 딱. 우와. 쑥쑥 크나 보다. 아니, 한 달 동안 안 나갔으니. 아니, 한 달 동안 안 나갔어. 하하하하. 다녀오겠습니다. 다녀오겠습니다. 시안이 며칠 많이 나오는 거야, 지금. 어? 몰라. 날 추울 때는 그냥 집에서 꼼짝 안 하고 그냥 있다가 그냥 끝났네? 가자. 시안아, 마스크 벗어도 돼, 이제. 시안아, 봐. 별로 안 춥지? 응. 즐겨봐. 주는 Erfahrung 알confidence. 즐겨봐. 이 채널. 즐겨봐. 즐겨봐.